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뭐한다 했지 누누 아니면은 요술사 각도 되니까 개꼴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빠동입니다 시즌셉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굴려보자 이거 파이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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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으아! 이게 나라고! 도표 날먹하지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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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면 진짜 말도 안 돼 여기 핑틀 때마다 한 번씩 자동 리롤 돼가지고 그래 아 억울하네 자 이렇게 일코 삼성 두 개로 트럭 몰아주시면 됩니다 좀 살벌하긴 했다 뭔가 상대방들이 어쩐지 세더라 어쩐지 상대방이 세더라 이거 그냥 레오나 방템 먹어 가도 개트럭이야 아 오케이 좋다 깔끔한데요 이거 죄송하지만 끝났는데요 게임 이수코드를 어떻게 지냐 솔직하네요 이 덱 내가 당하면 억울해서 팔짝 뛸 것 같은데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면 될 듯 다 잘 나왔으니까 롤치 대회에서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러고 있으면 겁나 꿀잼인데 각오일 또 레오나 기똥 찾아 각오일까지 들어가시고요 수호자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수호자가 보호막 있으니까 수호자 들어가면 게임 끝날 듯 신기로 갔는데 내가 레오나 통제하고 있어 쏘리 어쩔 수 없잖아 꼬으면 아시죠 아 가스라이팅 하지마 진짜 제발 제발 2번이라고 해주면 안돼 채팅창에서 진짜 2번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나쁘지 않아 오케이 1탄 나쁘지 않아 쓰레쉬 브라움이면 오케이 합격 브라움이랑 쓰레쉬 2성이면 아니 3성이면 안 높긴 하지 빌드업 존나 튼튼해 다음 턴에 근데 뭐 하나 팔리는 거 알겠지 털만 다음 턴에 브라움 쓰레쉬 팔리면 나 진짜 죽는다 나 안 팔렸다 다행이다 정치가 크리스 1분 2시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나 어리버리 타는데 이거 심지어 지면 나 조지는데 지면 1번 쳤던 사람들 다 빼내야 될 듯 내가 봤어 아 진짜 에바예요 아 이거 진짜 에바야 오우 다행이다 와 감사합니다 자자자자 오케이 사이펜이라는 용이 또 야무지거든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일단 이 드레이븐의 도끼를 이용해서 골드를 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게요 이즈리얼 네오나 나중에 힘 빠질 수 있어 브라움 삼성은 힘 안 빠져 감사합니다 골드 잘 먹을게요 고마워 너 좀 딴딴하구나 너 좀 딴딴하구나 고맙다 친구야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한.. 뭐해 한 라운드에 거의 50골드 벌어오 50번 벌어오 글쎄요 이거는 거악을 안 넣을게요 왜냐하면 드레이븐도끼 최대한 활용하게 거악도 안 넣겠습니다 상대방이 근데 좀 딴딴해야 되는데 아 물렁해 물렁하면 안 돼 물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어 결국에 빛비늘은 나중에 되면 빼긴 해야 됩니다 결국에 그냥 거쳐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쳐가는 단계가 좀 과하게 많이 단 것 같긴 해 이거 많이 아이템 짝서 안 맞잖아 그러면 드레이븐의 도끼 한 번 더 쓸 거예요 완벽하게 이번에도 한 50번 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템 하나 나오면 그냥 브라운 꼴딱 더 모을 듯 이거 누가 죽임? 아이고 태극변 야 이 정도면 꿀잼증 강체 다 모으긴 했다 꿀잼증 강체 낭낭하네요 곶궁 하나 더 들어오시고 결국에 애쉬가 녹더라도 다른 애들 때문에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애쉬 안 녹아왔어 조졌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누가 때리냐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난 몰라 미안하지만 난 모르는 일이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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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오늘 당신의 팬티 그레이에 번다 땡 이거 너무 주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런 게임이 존재할 수 있지 요네 이성이긴 한데 2라운드 하나마다 아이템 갖고 오니까 더 쓸게요 애쉬에게 지크를 준다? 아우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거 너무 이득축 마인드 아니까? 아니 뭐 쓰레쉬는 아이템을 줄 수 없을까? 쓰레쉬는 진짜 미안한데 아이템을 넣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진짜 별론 것 같아 소진 같은 거 넣어도 별론 것 같아 진짜 9덱이다 그냥 돈 벌고 갈게요 이번에는 100대 때리죠 한번 100대 때려서 골드랑 아이템 좀 쓰고 갈게요 될 것 같은데 잘하면? 아우 감사합니다 따봉 이게 맞냐? 아 아 아 애니비아 치트키 에헤이 야비하게 아이 게임 야비하게 하시네 아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네 나 애쉬 좀 더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애쉬 조금 더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데? 아 나 좀 더 쓰고 싶어 아 주껌이 쓸모가? 이거 좋아요 총검을 하나 만들고 총검을 하나 만들고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고민하게 되네 지금도 짝수템 딱 맞긴 해 60대 에트코인 떡상중 아이고 쉐넥님 또 감사합니다 단단하시네요 아이고 삼성아트록스님 또 감사합니다 단단하시네요 아 8대만 더 맞지 아쉽다 일단 여기서 100대는 채웠거든 무조건 뭐 나올까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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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구원 삼구원 갈까요 이거? 삼구원 가야되나 이거? 아 모자란데 에헤헤 에헤 에헤 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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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기냐 이기는 건 생각 못했는데 또 애매하게 막 50번 채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 죽었네 이제 딱 손절해야겠지 에헤이 에헤이 전제형으로 살게요 뭐 딜러로 다 써도 되겠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런식으로 아웃홀 막템 뭘 넣을까 아웃홀 막템이 고민이네 근데 솔직히 뭘 넣어도 쎈건데 뭘 넣어도 쎄서 솔직히 의미 없긴 해 그 악을 넣을까? 아 근데 뭐 아이템 안 넣어도 쎄냐나? 이다스 견제용 3선? 용을 복사해버려 저거는 복원 같은 거 집어넣자 코르키 하나 넣자 어차피 딜러 많으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있는 스쿼드긴 하냐? 탈론을 어떻게 잡지? 탈론도 나 견제해야 되네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시어 그만해 아 그만해 진짜 뭐하는 거야 지금 게임이 장난이야 아 게임 이상하게 하지마 아 유튜브 각을 나눠서 줘 한번에 주지 말고 이럴 거면 아 나눠서 주세요 아 왜 이렇게 주세요 왜 이렇게 나눠줘 나눠줘 이렇게 한번에 주면 어떡해 몇 개를 섞은 거야 대체 아 뭐 오까야 오빠야 이게 오빠라고 해야 돼 오까라고 해야 돼 어이가 없네 그 와중에 아웃인 너무 안 나오는 거 킹 같고요 아 일단 여기는 쉬워 근데 1등이 문제야 1등 어떻게 되지 이 게임 진짜 아무리 봐도 오코삼성 마무리야 이거 사쿠삼성인 오코삼성 게임 마무리인 것 같아 탈론도 견제를 하고 있긴 한데 이랬는데 삼성 뜰 수도 있어 아 파이크 킹 받네 야 아웃인이 좀 생각보다 약하다 야 아웃인이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성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웃이 진짜 별론데 아웃이 진짜 별론데 일단 아웃인 2성 얘 돈이 어 돈이 좀 없네 이러면 탈론 공격력 줄어들었잖아 이러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얘 공격력 약해 이러면 오히려 약해 오히려 오히려 약해 오히려 오히려 세요 오히려 세요 오히려 오히려 세요 오히려 약해요 오히려 약해요 오히려 세요 오히려 세요 오히려 약해요 이겼다 이겼다 아니 그러니까 방끝 안 빠졌나 얘 돈 쓰면 오히려 약해졌는데 얘 돈 왜 쓴 거지 침장은 하나 가져가야겠는데 아 이게 게임이 맞냐 아 뭐 다 지키겠는데 이러다가 이게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 딜러가 몇 개여 이러면 심지어 이랬는데도 상대방이랑 비빌만 하다는 껀덕지가 웃기긴 해 에이 그래도 코르키 삼성 찍으면 상대가 안 되죠 뭔 탈론 삼성이여 견제종 아 이게 웃긴 게 포온에가 웃긴 게 포온에를 안 넣잖아요 그럼 포온에 왜 안 넣냐고 뭐라고 포온에 넣잖아요 포온에 왜 넣음이라고 해 아 뭐 가볼기여 나 충격먹었어 하도 사람들이 포온에 안 넣냐고 맨날 채팅창에서 뭐라 해가지고 아니 그 댓글에서 뭐라 해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포온에 넣었거든 그니까 이제 또 포온에 왜 넣냐 아아 아 진짜 야 게임 좀 쉽게 가면 안 되냐 게임 좀 쉽게 가면 안 돼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 거야 뭔 탈론 삼성 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냐 이미 나는 완성 덱인데 끝났죠 뭔가 이번 판 상당히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가 있다 못해 좀 넘치기네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이 상황으로 현명한 판단으로 2-1에 삼성 두개 찍어 주면서 3-2에서 대격변을 하면 주면서 오른 아이템 먹고 나중에 포온에 두개가 드는 반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스 따봉 좋아요 이렇게 1-2에서 대결 2-3로 2-3로 3-2로 4-0 4-0 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